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, 이렇게 대처합시다.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 마스크가 없다면 옷소매로 코와 입을 잘 가리는 게 필수예요. 해외에 나갔다 왔으면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역을 꼭 알려야 합니다. 이런 예방수치만 잘 지켜도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높아진 시민의식과 방역체계로 모두가 적극 협조하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오늘도 내일도 모두 블레스유!